오늘 함께 읽을 책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의 책입니다. 책 소개하겠습니다. 과학 분야의 저서인데요. 생물학자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전기이자 회고록이자 또 저자의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혼돈과 질서에 대한 의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방송계의 플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버디상을 수상한 과학전문기자라고 하는데요. 미국 고경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이 이 작가의 데뷔작이라고 하네요. 데뷔작치고는 우리나라에서 꽤나 장기간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다. 현재도 오늘 녹음하는 이 날에도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2021년 12월에 출간돼서 지금 출간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책인데 근데 데뷔작치고 그동안 보지도 못해봤던 장르? 보지 못한 그런 구성으로 쓴 책이더라고요. 책을 너무 안 읽으신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구성이랑 이런 편집 방식의 책 읽어보신 적 있어요? 말해보는 거야. 우리가 모든 책이 있겠지? 아 그치 그치. 근데 많은 후기들이 과학 분야에 있긴 한데 과학책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과학책이야. 에세이도 섞여있고 약간 추리소설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다라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과학책입니다. 과학적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앞에서 베스트셀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종합 9이고 그러니까 10위권 안에 열성과랑 안에 들어온다는 정도. 엄청 높네요. 그리고 이것이 꽤 몇 달간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궁금해하다가 저희가 돌아 돌아왔습니다.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 시작하기 전에 프로로그를 통해서 이 책의 구성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나눠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프로로그. 룰루밀러의 에세이지만 또 룰루밀러 본인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잖아요. 네.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투영한 대상이 나오는데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사실 실존 인물이고 처음 들었어요. 스탠포도 창립 총장인 사람인데 세계적인 어류불류학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로그에서는 저자인 룰루밀러가 본인이 이제 삶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야 할까에 대한 되게 갈등이 많은 와중에 20대 초반에 과학기자가 썼을 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고 아 이 인물을 탐구해야겠다. 이 인물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아보고 공부해서 나도 이 사람처럼 어떤 하나의 업적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끈질긴 집요함을 알아가고 싶다라는 탐구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논문과 책들을 읽게 되는 게 프로로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이 총 1장부터 13장까지 걸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부터 5장까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인물의 전기를 그리고요. 그리고 룰루밀러가 다시 6장 이후로 이 스타 조던에게 변화를 갖는 계기가 지진 이후 6장 이후 13장까지 이어집니다. 참 크게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프로로그에서 흥미를 유발하는 소재를 꺼낸다. 그게 바로? 데이비드 조던이 1906년에 미국에서 난데없이 닥친 지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어류분류학자라서 본인이 그동안 쌓아 모은 어류포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진으로 인해 그 어류포본들이 담겨진 유리들이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이 물고기는 이거 이 물고기는 이거 분류를 잘 해놨는데 온갖 이름표들 그리고 주석 이런 것들이 다 섞여버렸죠. 기 섞인 거죠. 망한 거지? 망한 거지. 왜냐하면 거의 몇십 년 동안 연구만 했는데 그리고 이때는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이라서 사진이 있어서 그걸 기록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게 완전 날아가버린 거죠. 그래서 저자 룰루밀러도 제안하는 거야.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보라. 상상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느냐. 너의 인생에. 수십 년간 한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했던 인생이라면. 대혼돈이고 완전 카오스인 상황에서. 근데 그때 조던이 한 행동이 레리에 탁 박힌 거예요. 그것이 룰루밀러가 이 스타 조던을 따라가게 된 객이다. 이렇게 허둥지둥 할 수밖에 없는 이 혼돈에서 조던은 갑자기 바늘을 하나 찾아 듣는데요. 들어서 한 행동이 한 물고기의 이름표를 갖다가 물고기의 몸에 바늘을 찔러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본인이 분류해서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 야 어떡하지 한 게 아니고 이름표를 기어이 하나 찾아서 이제는 몸통에 찔러 넣어서 절대로 이름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지진이 나더라도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 소위 망연자실하고 손을 놓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고 실제 나도 느끼고 이런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본인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갖고 개척해 나가는 상황. 그 의지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질서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을 거고 흔들림 없이 닭 물고기 목에 꽂혀있을 거다. 이거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어떻게 이런 혼돈의 멘붕 상태에서 본인이 생각한 것을 관철시키는 이 우직함, 이 도전적인 행동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 걸까에 대해서 약간 부러움, 경애감을 느낀 거고 그래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의 전기 그의 인생을 따라가보게 된다.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1851년 생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인생을 따라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네. 데이비드 조던이 태어난 것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데이비드 조던이 좀 특이한 게 본인 이름에 스타라는 미들네임을 넣거든요. 본인 스스로. 그것부터가 자화자찬을 단하고 자기 우월성이 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밤이면 밤마다 뭔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별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밤하늘 별에 관심이 높아서 자기 미들네임으로 스타까지 정한 정도. 그렇지. 어릴 적엔 그냥 과수원집 아들로 태어나서 주도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어울리기엔 좀 어려워했던 것 같고 스스로 자연을 탐구하거나 아까 냠냠미가 말해준 것처럼 별을 보고 이름을 붙인다거나 별자리를 찾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학위를 보내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1장부터 5장까지 설명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저자가 아니고요.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저자는 룰루 밀려라는 여성 작가고요.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남성입니다. 둘의 혼동이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칼폰 린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우리가 스티븐 헤리스의 세계를 정복한 식물들이라는 책에서 서두에서 다뤘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또 나오더라고. 이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 식물의 종류를 분류했던 린네의 식물 분류법을 고안했던 인물이라고 처음에 우리가 소개했던 게 작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이런 생물학 책에 언급이 돼서 굉장히 신기하더라고. 근데 분류학이 아버지라고 하네요. 그렇지. 여기서도 그런 언급이 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식물들도 한 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특별할 거 없다면 없게 성장을 해오다가 분류학을 전공을 하면서 코넬대학교에서 3년 만에 학사, 석사를 학석사를 같이 수료를 하고 1장은 그런 내용이고요. 2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2장부터는 인물들을 하나씩 만나가요. 3장에서도 만나고 2장에서도 만나는데 2장에서는 아가씨라는 캐릭터를 만난다. 유명한 박물학자고 데이비드의 세계관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초기. 그래서 데이비드가 졸업생 시절인데 루이 아가씨가 주최한 어떤 캠프에 참가하면서 지론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페니키스 섬이라는 곳의 어떤 부호가 이 섬을 아가씨에게 줘요. 그래서 자연을 탐구하는 데 사용을 해라. 캠프장으로 사용을 해라. 단지 수업으로만 듣는 박물학 또는 자연에 대한 탐구가 아니고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아가씨가 주최한 캠프에 데이비드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펭수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45페이지 보면 첫 문단에 그러나 아가씨는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은 피부 아래 감춰져 있다고 믿었대. 피부 아래라는 게 말한 대로 현장으로 나가라는 의미와 나는 일맥상통하다고 봤고 그게 바로 껍질을 가르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내부야말로 동물들의 진짜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고 그들의 뼛속과 연골 내장 속이야말로 신의 생각이 가장 잘 담겨있는 곳이라고 했다는 거지. 이게 정말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책에 써있는 것만 보고 따라가지 말라라는 의미랑 이어져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더라고. 실제로 굉장히 생물학에 있어서는 정말 이것보다 더 옳은 말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직접 경험을 보고 보는 거니까. 현장에 가서 부딪혀보고. 아가씨의 가치관이 굉장히 조던에게 투영이 되게 되는데요. 아가씨는 신의 어떤 생각으로 결과로서의 자연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43페이지에 보면 그는 모든 종 하나하나가 신의 생각이며 그 생각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는 분류학의 작업은 창조주의 생각들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좋다. 신의 것을 배열하는 것이 분류학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번역의 하나의 역할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서 펭수이가 말하는 신의 것이라는 건 책에서 나름 해석을 해보면 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다시 인간이 재분류 재배치하고 정렬시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가씨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본인들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인생의 역점 사업으로 두고 행해왔던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게 이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거지. 그것들에 대한 연구가 룰루 밀러에게 최초의 지진을 프로로그에서 언급했을 때도 이렇게 뭔가 인생의 어떤 업으로 삼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도 기질을 발휘하거나 어떤 용기를 냈던 것에 대해서 반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연결이 되더라고. 그러나 그러한 반전은 뒤에서 또 저희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자연 속에 신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신이 만든 것들 피조물들을 모아서 위계 질서에 따라서 잘 배열하면 거기서 도덕적인 가르침이 나온다고 믿었대요. 책 초반을 읽으면서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데이빗 스타 조던도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일을 해왔어. 영향을 받아서. 맞는 말이다 생각했죠. 나도 어느 정도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것만큼 저자가 혐오하거나 까거나 싫어했던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정답은 이 문장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책 마지막 13장에 나옵니다. 13장으로 가기 전에 3장. 3장은 또 데이빗 스타 조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페니키스 섬을 떠나고 그래서 페니키스 섬에서는 아가씨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대학에서의 수업이 있었다면 3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맞아요. 룰루밀러의 아버지죠. 작가의 아버지. 그래서 룰루밀러가 어렸을 때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게 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늘 인생에 의미는 없어. 그리고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너는 아주 작은 존재야. 그리고 신도 없어. 어떤 식으로든 너를 보살펴주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없고 어떤 운명이나 계획 이런 것도 없으니까 아무도 믿지 마라. 너도 하잘 것 없는 그런 존재다. 이거를 계속해서 주입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무래도 어린 아이한테 주입하다 보면 어린 아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인생에 의미도 없지. 뭐 이런 걸 주입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룰루밀러 작가는 어렸을 때 자살 시도도 하고 학창 시절이 되게 우울감에 빠져서 지내거든요. 그런 배경이 나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1, 2, 3장을 거칠게 너무나 빠르게 그러다가 3장에서 나온 중요한 게 있는 게 어렸을 때 그런 배경을 갖고 자라다 보니까 우울하고 뭔가 교우관계도 안 좋고 쓸쓸하게 자라는데 대학에 가서 곱슬머리 남자를 만나면서 한 번 반전이 일어나요. 사랑에 빠지죠. 사랑에 빠져서 갈색 눈을 지닌 곱슬머리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귀다가 본인이 단 한 번의 어떤 여성과 잠자리를 한 거를 고백을 한 이후로 이 남자한테 차여요. 차이고 나서 다시 이제 엄청난 암흑의 시기로 혼돈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남자랑 헤어지고 남자가 용서도 안 해주고 난 너무 혼돈스럽고 암흑기인데 이때 이 룰루밀러의 손에 들어온 거는 앞서 맨 처음에 설명드린 데이비드 조던의 회고록이 들어오면서 이 조던은 엄청난 혼돈에서 어떻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다시 힘을 냈을까 싶어서 이 사람을 그때부터 더 깊이 있게 파기 시작했어요. 방금 냠냠이가 말해준 부분은 3장은 작가인 룰루밀러의 이야기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데이비드의 삶에 대해서 아주 조금 한 페이지 맨 마지막에만 나오고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자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존재인가를 아버지에 의해서 무참히 깨져버렸고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 힘든 혼돈의 성장기를 겪어왔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장에서 마지막 쪽에 다윈의 사상에 대해서 잠깐 다루거든요. 이 책 전체에 한 두세 번 정도의 다윈의 종의 기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책인지 다윈이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왜곡됐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주고 있어요. 67페이지에 다윈의 사상을 처음으로 소개를 해주게 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된 데이비드는 그 시기까지만 해도 다윈이라는 과학자의 사상에 대해서 과학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곱씹어보는 시기를 거쳤다고 하고 그때 데이비드가 경험하고 채율했던 다윈의 사상은 생물들에서만은 다양성이 목격되고 종들 사이에서는 너무 썸는 확실한 경계선은 없다라고 종의 기원에서는 이야기했다고 하고 하지만 데이비드의 스승이었던 루이 아가씨는 죽을 때까지 이 다윈의 생각에 반대를 했었다라는 게 67페이지에 나오면서 이제 3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결과적으로는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했다고 해요. 그걸 보고 이제 룰루밀러는 또 한 번 감탄하죠. 자기 스승의 지론보다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했네 하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탄을 하고 4장으로 넘어간다. 그 이후로 데이비드 조던은 대학교의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페인 아니면 미국 전역, 중국 등을 누비면서 다양한 생물들을 탐구하고 본인의 기록들과 결과물들을 내어 놓는 시기를 한참 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앞에서 지금 펭숙이 말한 것처럼 데이비드는 다윈이 신을 없애버리기는 했지만 종의 기원을 통해서 그렇지만 자신의 추구는 여전히 고귀한 일이라고 여겼다라는 거 자신의 추구라는 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씨처럼 종을 분류해 나가는 작업 혹은 종을 개척해 나가는 작업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뒀다는 거.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그대로 표현하는 게 그는 자연의 사다리의 형태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지위가 정해져 있는지를 드러내줄 가장 높은 청사진에 대한 추적을 계속 이어갔다. 굉장히 매니아한 얘기가 될 거다. 추가로 이렇게 자연과 생물을 탐구하면서 조던은 앞서 말했던 다윈의 사상과 함께 태화라는 개념을 접목을 시킨 결과를 내어 놓았어요. 74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는 미끌미끌한 먹장어를 나태함이나 기생충 같은 나쁜 버릇을 한 종의 퇴부 또는 타락을 시키거나 더 나쁜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보았고 그리고 멍게를 예로 들기도 하는데 멍게는 한때는 더 고등한 물고기였지만 게으름 그리고 무활동과 의존성이 더해진 결과로 현재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강등이 되었다. 그래서 생물은 퇴화할 수 있다라는 같이 사상을 내어 놓게 됩니다. 이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어떤 업적인 거죠. 이 시기에. 그 이후에 인디애나에서 종신 교수로 옮겨지기도 하고 식물학자인 수전보헨과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디스라 헤럴드라는 두 명의 아이도 생겼고요. 그 이후에 1883년에 데이비드 연구실에 갑자기 화재가 들이닥치면서 에탄올에 담겨있던 어류 포본들과 문서 작업물들이 소실되게 돼요. 앞서 저희 플룰로그에서 말한 지진 사건과 결이 비슷하기도 하죠. 첫 번째 어떤 좌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데이비드가 한데 모았던 물고기 포본들이 다 이제 흩어지고 사버리고 없어지고 없어지게 됐는데 그러던 와중에도 데이비드는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혼란 속에서도 그냥 곧바로 다시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불이 나도 어떻게 막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거기서도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 프로러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진이 나고 나서의 직후의 행동 순발력이라든가 용기 같은 것들을 언급하지만 이게 사실 방법적인 접근보다는 룰루밀러는 이 사람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고 그게 뭐 지진이든 화제든 간에 그리고 82페이지에 가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스승인 아가씨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나름의 분류법으로 분류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아가씨는 죽는 날까지 미국에서 다원 발생설 각 인종들은 서로 다른 종이고 특히 흑인은 인류보다 낮은 종이라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가장 극렬히 옹호한 이들 중 하나라는 건데 그에 반해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자신은 그의 친형인 루퍼스를 따라서 노예제 폐지론자라고 밝혀왔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은 책들에서도 노예제를 다뤘었지만 그들의 사상 기본적으로 백인과 흑인은 아예 종이 다르다는 강한 믿음을 아가씨가 다원 발생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장했고 또 그를 따라서 생물학을 연구하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래도 사회학적으로는 노예제를 폐지하자라는 입장에 섰다는 거지 이게 사실 책 후반부에서 말하는 룰루밀러가 새롭게 느끼고 깨닫게 된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한계가 뒤에서 나옵니다 네 그건 뒤에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스탠퍼드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되죠 40살에 스탠퍼드 부부가 데이비드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학교를 세우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초대 총장이 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부분의 89페이지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총장에 올랐지만 계속해서 그 연구의 방향성을 이끌고 가는 부분을 표현했는데 이 우주에서 아직은 미지의 한 조각에 불과한 새로운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잡아 나가고 또한 새로운 이름을 하나씩 붙일 때마다 믿을 수 없는 도치적인 감정이 몰려왔다 혀에 닿는 그 달콤한 꿀, 전능함에 대한 환상, 그 사랑스러운 질서의 감각 이름이란 얼마나 좋은 위안인가 라고 스타 조던이 정리를 하더라고 이런 부분을 보면 생물을 분류해 나가는 분류학적인 관점에서의 스타 조던이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영위하고 연구를 진척시켜 나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굉장히 사명감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어떠한 역경과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었다 그런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느낌으로 그런 지진과 화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사명감이었기 때문에 순간에 기지가 발휘가 되고 닥쳤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겠나라고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4장까지 마무리하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전기를 따라가는 마지막 5장입니다 5장에서 우리가 다른 책에서 함께 읽어왔던 내용 중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김상욱 교수의 7인의 과학자분들이 쓰셨던 과학은 논쟁이다라는 책에서 저희가 책 서문에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1장 홍성욱 철학자의 물리법칙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와 이강명 과학자의 물리법칙은 자연에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책 5장의 서두에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 예를 들면 책에 표현된 바로는 철학에는 어떤 것들이 이름을 얻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상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실제로 이 사상은 정의, 향수, 무한, 사랑, 죄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천상의 에테리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가 인간이 발견해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누군가가 그것들의 이름을 만들어줄 때 비로소 존재한다고 본다는 거지 그렇게 앞에서 다뤘던 책의 내용이 룰루밀러의 책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되었다는 게 재밌고 신기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분류학자다 보니까 새로운 생물이나 어류를 발견하거나 그랬을 때 그 이름을 명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슬엘님이 말해준 것처럼 내가 그 존재에 대해서 명명하고 이름을 지었을 때 그게 존재하게 된다라는 철학적인 이야기가 앞에 담겨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연속적으로 처음으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본인의 이름을 딴 물고기를 소개를 해줘요 아고노 말루스 요르다니라는 이름으로 이게 모서리 없는 조던이라는 뜻으로 메비우스 띠처럼 꼬아진 모양의 물고기라고 하고 물고기를 분류를 할 때 어류를 분류할 때 분류학 용어로서 타입이라고 말하는 모식과 홀리한 어떤 신성할 때 쓰는 완모식 홀리 타입이라는 두 가지의 분류 용어가 있는데 모서리 없는 조던이라는 물고기에는 완모식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딴 그 물고기의 굉장히 최초의 신성한 분류 이건 처음 보는 물고기다라는 분류로서 정의를 내림으로써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투영했고 이 분류가 굉장히 가치 있게 평가를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엄청 높게 평가한 거네요 그런 거죠 지금까지 분류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완전 새로운 거다 모서리가 없는 경계 없는 방식의 이름을 붙이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을 갖다 붙였고 자기애가 굉장히 강력한 사랑이에요 그걸 계속 느껴 책을 읽으면서 앞에 4장에서도 설명했던 내용이고 5장의 맨 마지막 장 106페이지에도 나오는 건데 지금 펭숙이 말한 것처럼 미지의 생물에게 자신의 깃발을 꽂기 위해 그는 주석 이름표에 그 성스러운 이름을 펀치로 새기고 그 이름표를 유리단지 속 표본 겉에 담그고 뚜껑을 닫으면서도 우주에 또 한 기퉁이가 포획된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마치 전리품처럼 높이 그리고 더 높이 쌓아가며 전시를 했다 그래서 그가 질서 속으로 끌어다 놓은 혼돈의 양이 거의 건물 두 층 높이로 올라갈 때까지 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앞에서도 내가 4장의 마지막을 언급했던 것과 같이 묶어보면 본인이 하는 일은 새로운 것에 대한 영역을 창조해 나가고 신과 동일한 선상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라고 굉장히 대단한 사명감 그 이상의 어떤 우월주의 과의식 정도까지도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 자의식 과잉 근데 이게 이 후반부를 읽기 전까지 여기까지는 어 그래 충분히 본인이 발견한 생물 어류에 자기 이름을 붙일 수 있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게 모서리 없는 조던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굉장히 큰 분류의 새로운 발견이었구나 라고 납득을 했었는데 이제 후반부에 자기 우월 아니면 자기 기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홀리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자기 이름을 사용했고 우월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뒷부분을 보고 앞부분을 다시 보니까 이게 더 강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결국 이 룰루밀러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게 처음에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경애감을 가졌던 이유는 그의 사명감 때문이거든 사실 하지만 그 사명감 때문에 다시 그의 단점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거야 결국 장점이 단점이 된 경우고 그러한 소위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들의 계기가 이 6장 이후로 설명이 된다는 거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책의 전반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모임에서 이 책을 같이 진행해봤을 때 토론해봤을 때는 1장부터 5장이 굉장히 읽기 힘들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본론을 자꾸 뒤로 빼는 느낌? 그래서 혹시나 이 책을 좀 재밌게 그나마 좀 가볍게 읽고 싶으시다면 프로로그를 보시고 6장부터 보셔도 책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5장까지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란 인물의 전기를 정리하고 6장 본격적으로 책의 후반부 들어갑니다 6장도 프로로그를 리캡하는 내용인데요 프로로그에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어지는 내용이야 샌프란시스코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지진 그 내용이 길게 스토리화가 돼서 서술이 되어 있어요 1906년도 강도 7.9에 지진이 일어났고 앞서 프로로그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연구물들이 쏟아져서 파괴가 되었는데 그 와중에 바늘로 이름표를 물고기를 꿰어내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행동을 보고 저자인 룰루밀러는 다시 한번 감탄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파괴되지 않는 것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아하게 됐고 그래서 6장 제일 마지막 120페이지에 보면 나는 절박했다 단순히 말하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책에서 망해버린 사명을 계속 밀고 나가는 일을 정당화하는 그의 정확한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 내게는 절박했다 이 사건을 목도하면서 절박하게 빨리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명감을 가졌는지 더 탐구해야겠다라는 계기를 갖게 된 겁니다 여기서까지는 아직 퀘스천인 상태라고 보는데 데이비드 스타 조던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증과 탐구하려는 노력이 이어진다는 거 여기서는 신뢰라고 봤다는 건 그래도 아직 인간적이고 따스하게 봤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서서히 약해집니다 7장부터 약해집니다 7장의 반전이 나오죠 7장 그래서 저자는 데이비드의 회고록과 에세이, 어류 안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읽고 탐구하기 시작해요 더 깊이 이 데이비드의 세계관과 사상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6장에서의 현상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란 사람의 전기를 따라간 거고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 기반으로 지금부터 펭숙이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있었던 역사 플러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남겼던 자료들, 문원들, 논문들 그의 행동과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의 성격적인 부분인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룰루 밀러가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라고 보다 더 진지하게 탐구해 들어간다 그러면서 앞서 말했던 그녀가 장점으로 봤던 스타 조던의 장점이 단점으로 풀어지게 되는 계기를 갖는다는 게 7장의 시작인 거지 절망의 철학이라는 이 책에서는 절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다 사람들이 누구나 절망이라는 것을 겪게 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거를 뛰어넘느냐는 뛰어난 사람과 뛰어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떨쳐내지 못한 사람들을 나는 격렬한다라는 그런 류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일부분의 책이 발제되어 있는데 앞에는 생략하고 결국 살아남는 것은 사람이고 운명의 형태를 만드는 것도 사람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문구에 저자가 굉장히 놀래요 운명의 형태를 만드는 건 사람의 의지라는 거죠 기존까지는 분류학을 이끌어 나가던 데이비드의 행동과 사명감은 신의 가르침 내가 분류하는 어떤 행동들이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옳은 행동이다라고 믿는 사명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상은 이 사람도 나의 운명은 내가 만드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덜 떨어지거나 가치가 없거나 부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책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스탑 조전이 그런 주장이나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 125페이지에는 무지는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학문이다 아무런 노동이나 수고 없이도 습적할 수 있으며 정신에 우울함이 스며들지 못하게 해주니 말이다 이거 비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7장에서 보면 굉장히 데이비드라는 인물이 너무 가차없는 분류를 열심히 해서 질서를 만들고 본인만의 의지를 계속 지켜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런 말도 나와요 데이비드가 가면 갈수록 이 룰루밀러 내 아버지와 비슷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었다 이런 언급이 있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 계속 자기의 무의미성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언급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룰루밀러로서는 혼란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배워보려고 했던 사람이 맞나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7장부터 그렇지 그래서 7장의 마지막의 내용 그리고 8장의 첫 문단에서 내용이 동일하게 언급이 된다 그만큼 강조하고 싶었다는 얘기고 운명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의지다라는 부분 이게 결국 그 지진이 났을 때 또는 화재가 났을 때 데이비드가 본인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거짓말이라는 거지 잘못된 형태의 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됐었던 건데 스스로 자기 강박 혹은 자기 최면을 걸었던 게 아니야라고 묻는 부분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룰루밀러가 이렇게 데이비드가 본인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말들을 거짓말로 판명하고 규정짓고 이러한 거짓말을 알게 된 것 자체가 내게는 그러니까 룰루밀러에게는 충격이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자기 최면 거짓말로 자기를 계속 최면하는 그런 거였다니 이렇게 놀라게 시작하는 거고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는데 140페이지에 버지니네 대학의 심리학자 팀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살짝 조정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 감명을 받았고 그 중 가장 극적인 결과들을 모아서 방향 바꾸기라는 책을 편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러한 팀 윌슨에게 질문을 하는 거야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요? 라고 룰루밀러가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해로울 게 뭔가요? 두려움을 잠재워주고 미래에 적응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룰루가 다시 물어 작은 거짓말이 큰 효과를 낸다고요? 그랬더니 팀 윌슨은 물론이다 8장의 제목이 기만에 대하였는데요 데이비드가 자기 기만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기만이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긍정적 효과, 긍정적 피드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계속 고취시키는 행동이 나쁜 것인가 이것의 이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8장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팀 윌슨부터 시작한 심리학에 대한 영역이 1990년대 포그스 딱지 게임으로 이어지고 2000년대 접어들면서 수학교사이자 심리학 박사인 앤젤라 더크워스가 주장했던 혹은 고안했던 그릿 끈질긴 투지 또는 긍정적 착각이라는 것으로 진화 혹은 좀 더 정제된 개념을 내놓게 된다 그래서 그 그릿은 사실 여러 가지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과거 몇 년 전에는 베스트셀러에도 등단했던 것 같고 여기서 꼽는 그릿의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가장 희망적인 속성이고 아메리칸 드림과도 가장 잘 들어맞는 지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러한 지점들이 생물학적 기반에서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그릿이라는 마술적인 특성을 가르쳐서 기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저자인 룰루밀러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 앞서서는 거짓말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이 2000년대 초에는 그릿 또는 긍정적 착각이라고 자기 체면의 일종, 자기 암시의 일종으로 분석 혹은 심리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내용 재미있었던 부분이 생물학적 기반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은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본인 스스로 선택한 거죠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릿이라는 아니면 긍정적인 착각이라는 것을 취함으로써 아메리칸 드림과 같이 내가 더 나를 고칠시키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게 유전적이거나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내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어떤 유전적 형질이 아니다 라는 게 저는 신기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이야기했었지만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스타 조던이 굉장히 잘하는 영역은 이 그릿인 거야 긍정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본인에게는 거짓말이라고 표현했던 룰루밀러의 시각과는 달리 난 이거 사실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 하지만 긍정적 착각을 할 수 있는 영역이나 혹은 그 방향성이 옳아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지적하고 싶은 거야 그 단점이라는 걸 종을 계속해서 분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종의 분류 자체를 우리가 잘못했다 이게 나쁜 것이다 죄악시한다기보다는 그 종을 분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갖는 애티튜드 혹은 본인을 신성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러한 업적을 쌓아간다는 것에서 본인 스스로 너무 과대망상에 가까운 역할을 해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긍정적 착각의 허화실 혹은 양면성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런 데이비드와 같은 성향의 긍정적인 착각에 고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책에서 말하기를 자기 인격의 공격에도 막아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오만하고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운명적으로 극복해내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임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막아내고 오히려 공격하는 성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데이비드나 그릿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릿이라는 것 자체는 이용하고 실패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좋은 기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하거나 실수한 거에도 그릿을 사용했다는 게 큰 지적 포인트인 것 같아요 147페이지에 델로이 포러스라는 인물이 한 실험이 나와요 대학생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에게 끌린대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는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에 대해서 실증을 내거나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러한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소화하는 것에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무언가 하나에 정착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실험 결과를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게 15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어서 받으면 또 하나 특이할 사항은 긍정적 착각 지수가 높게 나올 법한 이들 중 많은 수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특이한 기벽 하나를 공유한다는 건데 그러한 특이한 기벽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자기 손으로 혼돈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래 그래서 그러한 예로 피델카스트로 쿠바를 허리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쿠바주의를 방어벽을 짓자고 제안했다는 거 이런 주장들도 펼치고 나도 이 부분은 굉장히 동의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섭렵하다 보면 선관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지적 수준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담보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본인 스스로 지혜를 얻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했던 무지한 상태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본인 스스로 판단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나도 동의가 되더라고 심리학적인 면에서 8장은 굉장히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처음에 프로로그부터 시작했던 그 사명감이라고 룰루 밀러가 느껴서 끌고 왔던 것들을 이제 스타 조던을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파헤친 장이 8장이고 그의 내면을 본질적으로 파헤칠 수 있지 않았나 들여다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9장 세상에서 가장 쓴 것 9장은 제인 스태포드의 죽음에 관한 장인데요 이게 9장에 위치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8장에서 자기 기만 또는 우월성이 높은 존재는 본인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그것을 없앨 수 있다 자기 것을 계속 고수해 나갈 수 있다는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비드의 앞을 막고 있던 제인 스태포드라는 인물이 살해 또는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마치 여기서는 또 추리소설처럼 제인 스태포드의 죽음이 사실은 살인이고 유추해낼 수 있게 구성을 짜여 있어요 살인이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네 맞아요 살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했던 것 같고 그러나 9장이 사실상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설명하거나 룰루 밀러가 본인이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꼭 굳이 필요했나라고 묻는다면 사실 9장은 덜어내도 되지 않았을까 덜어내도 되지만 이런 의심되는 사건이 있다 이렇게 뭐 넣어보고 싶었나봐요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파친코를 보면 7화가 한수 이민호를 주인공으로 다루는데 난 개인적으로 그 7화가 필요했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책에서 9장을 남았는데 7화 왜 계속 이제 볼 건데 그러나 그 7화는 한수를 다룸으로써 시즌2에서 다시 이민호를 등장시키지 않을까라는 강한 의구심을 낳는데 이 책은 후속작도 없을 거면서 제 생각에는 애플이 이민호를 띄워주고 싶었다 좋게 봤다 우리 아들하고 싶다 7화도 봤어 연기를 좀 꽤나 잘해줘서 8화까지 봤지 그치 다 봤지 뭐야 스포당했네 7화는 그런 내용이야 아니 그냥 한수에 대한 내용이야 어 내용이죠 오케이 우린 뭐 다 스포를 전제로 얘기하니까 상관없어요 뭐 알아서 하세요 아무거나 다 스포 그럼 자 그렇게 제인 스탠포드의 죽음을 다루고 여기서 짧게만 설명드리면 이 제인 스탠포드가 독서를 당했다고 하는데 원인 중에 하나로 어떤 약물이 밝혀져요 그 약물이 스트리크닌이라는 약물이었고 공교롭게 또 이 스트리크닌이 데이비드가 물고기 연구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약물이다라고 서술한 책이 있대요 그걸 보고 이제 룰루밀러는 약간의 의심을 더해서 책을 서술합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혹시 살인을 했나 정도까지는 생각해볼 수 있게 그렇죠 왜냐하면 7,8장에서 이 데이비드라는 인물의 뭔가 심리적인 의심 가는 부분 그런 정화를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니까 부정적인 면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해내게 합니다 제인이라는 인물은 사실 2장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던 건 그만큼 9장의 필요성을 우리 셋이 크게 동감하지 못했기 때문인 걸로 보이고 그래도 9장을 추리소설을 좋아하신다거나 이 책의 흐름상 굳이 버려서도 안 될 장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가볍게 정말 가볍게 여기서 짚어줘야 될 게 제인 스탠포드를 그냥 죽인 건 아니고 원래 스탠포드 부부 중에 와이프인 제인 스탠포드인데 남편인 릴런드 스탠포드가 먼저 사망한 후에 데이비드의 권력과 리더십이 점점 커지자 와이프였던 제인 스탠포드가 적대적인 입장을 보여주거든요 데이비드의 그러니까 이제 데이비드도 제인 스탠포드만 없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는데 방해가 되는 인물이었다라는 캐릭터 설정이 있고 그 와중에 제인 스탠포드가 하와이에서 휴양을 하던 중에 사망을 하게 됐고 그 약물이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데이비드가 분류학 어류를 취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발견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0장 10장은 데이비드의 부정적인 결과물 업적 그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생학이죠 우생학 데이비드를 9장까지 살펴보는 데 있어서 데이비드의 전기 심리 그리고 개인사까지 살펴봤는데 데이비드는 어쨌든 간에 생물학적인 분야에서는 본인보다 선배이고 본인에게 궁금증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룰루밀러가 결국 판단했고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 혹은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을 언급하는 게 10장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키워드가 방금 펭수이가 말했던 대로 우생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은 다른 책에서도 몇 번 다뤘습니다 네 프렌시스 골턴까지도 언급을 했었고 우생학을 데이비드가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히면서 거기서 룰루밀러는 완벽히 돌아서게 되죠 우생학이라는 걸 듣고 우생학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에서 가장 차별적인 이민법이 통과됐는데 그게 단적인 예인데요 예를 들면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백만 명을 거세하고 그리고 특히 또 이 우생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독일 나치 정권인데 장애인이나 유대인들 학살한 건 유명하니까 골로코스트 소수자를 무차별 학살하고 이런 것들이 우생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고요 그래서 사회에 도움이 안 돼 유전적으로 이 사람은 모자라 이렇게 인간이 인간을 판단해서 배척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거꾸로 흘른 세계사에서 최근에 언급을 했었고 예 홀로코스트 관련해서 유대인 청년의 총성 때문에 600만을 죽였던 거 그리고 브라이언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었던 스티븐 헤리스의 세계를 정복한 식물들에서도 계속해서 우생학을 언급했었다 또한 지금 냠냠이가 얘기해준 부분은 자본과 이데올록이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노예제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거세라든가 미국의 이민자처벌법 등도 저희가 찾아봤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이 책에서 주장하는 우생학은 스타 조던이라는 생물학을 다루는 사람이 우생학을 굉장히 왜곡된 시선으로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접목시켰다는 거 그런 아쉬움과 한계를 설명한다 그게 10장입니다 데이비드는 앞서 2장 3장에서 설명드렸던 퇴화라는 개념을 여기에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인류는 퇴화를 할 수 있고 그 퇴화를 예방하는 방법으로써 우생학을 우리는 선택해야만이 인류가 진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쳤고 그전까지는 주로 유럽에서 우생학이라는 사상이 대두되고 있었지만 거의 최초로 미국이라는 땅의 대륙에 우생학을 전파한 생물학자입니다 근데 워낙 이 분류학자가 저명하고 유명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우생학을 지지하니까 그 우생학에 대한 더 지지자가 많아지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있죠 굉장히 놀랬던 게 데이비드가 우생학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통과시킨 법 중에 하나가 우생학적 불임학 라는 법을 네 그거를 합법으로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부적합한 사람은 불임시키는 법이었다고 하고 실제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190페이지에 데이비드는 당신의 가계도라는 우생학 선언서에서 교육은 결코 유전을 대체하지 못한다라고 단언했다는 거지 아무리 못난 놈을 교육시켜봐야 잘난 놈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인간을 태생부터 규정했다는 거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실제 본인의 분류학에서도 접근을 시켜왔다라는 걸 룰루밀러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7장 이후로 찾아가면서 알게 된 거지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느냐라는 거고 이러한 문제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아랍의 속담이 있대 나도 처음 봤는데 아버지가 잡초이고 어머니도 잡초인데 딸에게 샤프란 뿌리가 되기를 기대하는가 라는 속담이 있다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생학을 잘 나타낸 개천에서 용 안 난다는 얘기지 사실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까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왜골수적인 혹은 정말 반쪽짜리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데뷔 스타 조던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장에 반대로 다윈의 종의 기원을 예시로 다른 이견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187페이지에 다윈의 주장인데요 한 종에서 돌연번이와 특이한 존재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생학이죠 이것은 자연의 취약점을 오히려 노출시킴으로써 더 위험을 초래시킬 수 있다 라고 다윈은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윈은 변이의 힘이 아주 강하다라고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확장으로써 민들레 원칙이라는 18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민들레는 어떻게 보면 출여내야 되는 잡초로 여겨졌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경작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약초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우생학에서는 그것을 분류적으로 의미 없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실제로는 자연에서는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약초가 될 수도 있고 잡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민들레 원칙입니다 같은 민들레라 할지라도 누군가에 꽃이 되고 누군가에 약초로 쓰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가지 종 한 가지 생물을 다양하게 혹은 다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키워야 된다는 거지 저자의 룰루 밀러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고 이러한 생각을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게 찾지 못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196페이지에 이어서 실제 프렌시스 골턴 우리가 우생학의 아버지라고 했던 1883년부터 골턴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실제 미국 과학의 사원인 국립과학 아카데미로 들어가는 길목에 청동으로 만들어진 골턴의 동상이 있대 스탠퍼드 대학의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가장 먼저 만난다고 하는데 뭐 나야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조각상 중 하나가 바로 루이 아가씨 우리가 챕터 2에서 다뤘던 아가씨가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한다 그러나 그 아가씨가 아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다음 발생서를 주장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재연급 흑인은 인간보다 낮은 종이라고 믿었던 루이 아가씨가 여전히 코트린시 기둥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지 룰루 밀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종에게 우생학적인 접근이 오른 것이냐라는 반문을 이 책에서 군데군데 하고 있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더라고 아가씨의 이야기까지 10장을 마무리하고 11장 사다리로 넘어갑니다 사다리의 첫 문장부터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죽는 날까지 열광적인 우생학자로 남았다 그가 죽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스타 조던의 우생학적인 관점 생물학자 혹은 분류학자로서의 관점은 죽는 그날까지도 변화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룰루 밀러가 그 아래 오싹했고 그 잔인성과 무자비함이 그 추락의 무지막지한 깊이와 그 파괴적 광란의 크기가 토할 것만 같았다 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프로로그에서 스타 조던의 사명감 혹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기지와 용기에 반했던 룰루 밀러가 이 10장 11장에 들어서서는 이렇게까지 토할 것 같았던 사람으로 뒤집혀요 배울 점이 1도 없었다라고 혹은 배우지 말았어야 됐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다는 거 책의 나름 반전의 묘미 중 하나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데이비드에 대해서 신랄하게 깔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정서적인 해부도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자기 길을 막는 거는 뭐든지 뭉개버릴 수 있다고 믿는 그 능력 그 능력이 그를 진보로 이끈다고 확신하고 믿었던 게 아닐까 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사다리에 대한 위계와 분류 계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데이비드가 페니키스 섬에서 루이 아가씨로부터 무언가를 분류하고 그것을 계층화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성교다라는 학습을 했고 이것이 자연의 사다리라는 이름으로 데이비드의 세계관으로 구축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신성한 계층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성교다라는 사상을 데이비드가 계속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좋고 208페이지 나름의 정리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책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눈다면 여러 의미에서 나눌 수 있겠지만 앞서 우리는 1장에서 5장까지 데이비드의 전기를 이야기했고 6장부터 프로로그와 같은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보셔도 좋다고 했던 것처럼 어떤 의미로는 프로로그부터 11장까지를 분류해도 좋을 것 같다 왜냐? 208페이지를 참고하면 나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자서전을 덮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른 듯한 도시의 뜨거운 빛이 창을 뚫고 들어왔고 나는 살면서 내 인생의 많은 좋은 것들을 망쳐버렸다 혼돈을 이길 방법은 없고 결국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라고 보장해주는 안내자도 지름길도 마법의 주문 따위도 없었다는 거지 그만큼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란 인물에게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빛, 희망, 기대 또는 내 인생의 스승 같은 존재로서 받아들였었지만 그의 실상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 또는 한계를 마주하면서 이 11장에서 드디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떠나보낸다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한 줄 이렇게 희망을 놓아버린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거 그러한 질문은 12장과 13장을 통해서 본인 나름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란 인물을 따라왔던 것에 대한 소외와 러닝포인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도 한 카테고리를 묶는다면 또 묶을 수 있지 않을까 내용적으로 생각을 했다 자 그래서 12장 갑니다 민들레 앞서 잠깐 민들레 법칙은 언급하긴 했는데 여기서 제대로 나오지? 네 민들레 법칙을 보여주는 사례도 나오고 어떻게 이걸 떠올리게 됐는지 그 계기를 설명해줍니다 그래서 에나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네 버지니아 수용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1967년?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50년 조금 넘은 시기인데 그때 19세의 나이로 브리마 수술을 당한 에나라는 인물을 찾아가고 브리마의 피해자들을 저자인 룰루밀러가 만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경험들이 12장에 담겨 있어요 이 장의 제목이 민들레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에나와 그 에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메리라는 인물의 관계와 의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더 밝고 화창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인지를 가까이에서 느끼면서 민들레 원칙과 같이 어떻게 보면 브리마 수술을 당하는 부적합자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지 이 책의 주장과도 혹은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페이지가 226페이지 펭숙이 얘기 받으면 먼저 화제성을 띠는 문장 바로 이런 점들이 내가 우생학자들에 대해 그토록 격노하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생학자들에 대한 생각 스타 조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화가 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중간에 중략하고 바로 그때 그 깨달음이 내 머리를 때렸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깨달음 그게 뭐냐면 에나라는 사람 앞서 펭숙이 얘기한 에나도 중요하고 메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혹은 이 책을 읽는 당신 우리 독자들도 다 중요하다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다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지 생명에 있어서는 생물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10장에서 얘기했던 민들레 법칙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고 자 민들레 법칙을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민들레는 잡초일 수 있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한 민들레가 약초 채집가에게는 약재가 될 수 있고 또는 피부를 깨끗이 해줄 수도 있고 화가에게는 염료가 될 수도 있으면서 히피에게는 화관이 되고 아이에게는 소원을 비교해주는 존재라는 거 자 이러한 민들레 뒤에서도 많은 설명이 나오지만 이러한 민들레가 바로 당신 이 책을 읽는 당신들 독자들도 너희도 다 이러한 민들레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 너희 하나하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생명들이라는 룰루밀러의 강한 믿음과 가르침을 혹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는 거지 그게 이 책의 정리라고 보이고 여기서 또 227페이지 이어서 보면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다윈이 독자들에게 그토록 열심히 인식시키고자 했었던 관점이라는 거야 자연에서 생물의 지위를 매기는 단 하나의 방법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룰루밀러는 결국 정리하면 다윈론자 다원론자로 정리할 수 있고 이 다원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각각의 매력을 가지며 각각의 특성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앞에서 얘기했던 분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반대고 그리고 우생학적인 관점에서도 들어맞지 않는 얘기지만 룰루밀러는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깨닫고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방식이 이 책을 빌려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지 않았을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과학이 할 일은 우리가 자연에 편리하게 줄자로 딱 그어놓은 선들 너머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결론을 정리하고 마치 책이 끝난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한 장이 더 남았습니다 왜냐? 자 이 12장의 마지막 장에 하지만 그건 내가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의 이야기가 맞이한 진짜 결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13장을 펼쳐들라는 말이다 그리고 13장에 이 제목의 이유가 나와요 맞아요 이 제목이 신박하잖아요 무슨 말이지? 완전 새로운 얘기야 맞아 13장에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의 결론을 룰루밀러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것과는 별개로 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 그게 바로 13장 데우스 엑스 마키나 실제로 물고기가 어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우린 이제 모든 수산시장을 수산시장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회도 먹으면 안 되나요? 라는 내용도 이 책에 써있죠 이게 무슨 호랑말코 같은 소리냐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류에 대해서 회는 먹어야지 회는 먹어야죠 물고기는 먹어야죠 자 12장까지의 다원성 다윈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13장은 새로운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13장에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에서는 캐럴 계숙윤 이분 한국분인가요? 한국분인 것 같아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난 안 해봤어 캐럴 계숙윤의 윤계숙님이겠네요 네 윤계숙님이겠죠 윤캐럴 계숙일 수도 있지 캐럴님의 자연의 이름 붙이기라는 책을 소개를 해줘요 룰루밀러가 네 룰루밀러가 이 책은 분기학자들 분류학자들을 넘어서서 분기학자들이 어떻게 하나의 생명체 생물들이 진화의 집단들을 이루는지 분류를 하는 그런 학문인데요 이 분기학자들은 어떤 집단들이 동일한 집단이다라고 분류를 하는 기준을 세웠는데 세운 기준은 하나의 어떤 집단은 특정한 한 조상의 모든 자손들을 포함해야 하고 그러니까 집단은 한 조상의 자손들을 다 포함해야 하고 다른 것은 절대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죠 배제시켜야 한다 네 완전 우리 것만 갖고 있어야 되고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네 그리고 수리불리학이라는 학문도 소개를 해주는데 이거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특징 값들을 무한히 반복해서 학습하면서 이게 동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류하는 학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분기학자들과 분류학자들의 결론은 물고기라는 어류는 어느 하나의 독립적인 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결론인 거죠 애매하다는 거야 응 애매하다는 거죠 정말 애매하다는 거야 말 그대로 어류를 어류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지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마음처럼 우리는 어류를 이제 어류로 부를 수 없는 거야 이 사람 덕분에 그냥 물에 사는 물고기라고 해서 어류 할 수 없다 없다고 딱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분기학자들이 사용하는 공통의 진화적 참신함 공통의 진화적 참신함 이런 특징으로 분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쓴 예시가 소와 연어 폐어 이렇게 세 가지를 분기해보자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 그리고 연어 폐어 하면 폐어가 사실 이게 번역이어서 정확하게 어떤 물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어 우럭처럼 생각하세요 그냥 폐어 숨쉬는 물고기 폐어 숨쉬는 물고기 폐어 숨쉬는 물고기 그렇다고 하는데 딱 이 소 연어 폐어 이거 세 가지를 나머지 둘과 다른 하나를 분류해보자 라고 했을 때 보통의 생각으로는 연어 폐어 물고기 소 그냥 소 소 그래서 연어 폐어 묶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분기학자들은 그렇게 분류하면 안 된다 공통의 진화적 참신함을 봤을 때 오히려 소와 폐어 둘 다 후두개 기관지를 덮는 작은 덮개의 피부라고 해요 이런 게 있고 연어는 없어 심장도 소와 폐어가 더 유사한 구조이고 그리고 연어는 혼자 달라 그래서 오히려 소와 폐어가 가깝고 연어 혼자 다른 거다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좀 신박한 분류법이죠 자 240페이지에 수많은 미묘한 차이들을 어류라는 하나의 단어 아래 몰아넣은 것이다라고 운을 떼면서 어류라는 범주가 이 모든 차이를 가리고 있다 어류라는 그 단어 하나가 그리고 자 만약 당신이 아직도 물고기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타당한 한 집단에 몰아넣겠다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겠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일단 이슬은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공통의 조상을 지닌 모든 우선이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몇몇 다른 생물들도 어류라는 집단에 다 넣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앞에서 말했던 분기학적인 관점이라면 하나 넣을 거면 다 넣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나는 사실 이러한 주장이라면 해양수산부에 가서 우리나라의 어폐류의 기준을 말살시켜야 됩니다 폐지시켜야 됩니다 어류의 기준 저는 수산시장을 계속 드나들 거기 때문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13장에서 룰루밀러도 말하지만 어류 물고기라는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학계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대중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도 해요 많은 생물학자를 찾아가면서 어류라는 게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존재하지 않지만 이것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13장에서 오히려 또 데이비드의 예시였던 멍게를 또 까거든요 그냥 죽어라 쉬는 거야 네 그래서 앞에서 분명히 멍게에 대해서 데이비드는 게으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고등물고기였던 멍게가 퇴화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241페이지에 게으르다는 멍게는 척삭이라는 척추와 비슷한 구조를 가장 먼저 갖춘 생물이라서 퇴보한 존재가 아니라 정반대로 혁신가였던 셈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히려 깐 거죠 진짜 데이비드 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멍게라는 생물은 척추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더 혁신적인 생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뭐 데이비드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이 룰루밀러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 게 그렇게 가장 먼저 척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멍게가 그 이후에 어떤 발달을 그 이후에 발달이나 발전을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거 소위 성장이 멈춘 거잖아 저는 오빠가 하는 말 들으니까 생각난 게 오히려 룰루밀러가 혁신적이다 멍게가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혁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등급이잖아요 우월하다는 느낌이니까 이것도 위계질서를 매긴 용어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룰루밀러도 까는 모두 까기 인형입니다 연필깎기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뭐야 뭐야 자기가 말을 읽어줘 내 말에 그 생각이 났다고 한 건 펭숙이니까 선긋기 그래 8년째 긋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어류에 집중해서 어류를 얘기하는 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세계적인 어류학자잖아요 어류 생물학자니까 그 사람이 일평생 바쳐온 그 업적 혹은 학문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리고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 정도와 기준이 다르다라고 역시 여기서도 앞서 12장에서 강조했던 각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존중하자 네 라는 얘기로 들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책들 중에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에서 친절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그건 역시도 역시 생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존중하자 그런 방식과 결이 닿아 있어서 결국 다른 방식의 책이지만 다른 두 권의 책이지만 큰 범죄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생물학자들의 이야기로 담아내고 있다 라는 생각과 결론이 들더라고 네 251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어류라는 단어 어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멸적인 단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잡성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속 편하게 살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실제보다 그들보다 훨씬 더 멀고 우월하다라고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나누고 분류하지 말자 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나는 1분 이상도 잠수를 못하는데 그건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거 왜 손을 안 긁기를 희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꼭 기존 사고가 잘못되고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공통점을 찾아가는 노력에서 수긍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일륜 독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내가 어류와 가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류는 아니니까 일단 그 친구들이 그 실험 불쾌해요 가타가 아니고 어류 너도 물고기 나도 물고기 이 뜻이 아니고 물이 다 그냥 지구에 산다 물고기는 아예 없어 물고기는 아예 없잖아 물고기는 아예 없고 그렇게 분류를 딱 할 수 없다 그냥 이게 키 메시지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나도 물고기가 되나 이 컨셉이 아니고 그냥 물고기라는 거 분류 자체가 의미 없고 그렇죠 그렇게 선 긋는 게 의미가 없다 없다 아니야 의미 있어 여기 봐 236페이지 보면 조류는 존재한다 포유류도 존재한다 양서류 존재한다 그러나 꼭 집어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류는 엄청나게 해 분류학자의 결에서는 그리고 이 룰루밀러도 여기 동의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어류와 물고기와 어폐류는 조류 포유류 양서류 중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야 어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데이비드만 집어서 깐 거네 그래 그치 그는 미친듯이 분류했으니까 어류를 특히나 어류를 분류했었던 거고 어류에서의 또 나름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룰루밀러의 주장은 마지막에서는 어류는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 냠냠이가 소와 연어와 페어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소와 페어가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라면 소가 포유류듯이 페어도 포유류로 그렇죠 분류를 해야 된다는 주장처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포유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고래가 포유류에 속하는 거랑 동일한 거죠 그렇지 좋은 지적이야 그럼 대체 나는 어디에 있나 음 여기에 있지 인간 아니야? 히어라앤 자 그래서 에필로그 에필로그 가나? 아 에필로그는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그냥 정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책을 프로로그부터 13장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아 흐름이 괜찮았네 흐름 좋잖아 쉬지도 않고 우리가 계속 쭉쭉 나갔다 잘렸어 그리고 에필로그에서 단 한 가지를 찝는다면 스탠퍼드 대학의 학교 건물의 이름이 바뀐 점 음 을 이야기했었어 네 그만큼 데이빗 스타 조던의 이름을 붙였던 건물이 실제 이 책이 발간되고 나서 6개월 뒤에 응 건물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야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 스타 조던의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명성이 우생학적인 접근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그치 대단한 거야 이 책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로 임팩을 이렇게 줬다는 점이 응 엄청 많이 읽었나 봐요 오히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래 있긴 하지만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더 궁금할 정도야 응 이 책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이름이 바뀌는 것과 같은 거라니까 어 사실은 그니까 그쵸 그쵸 그냥 뭔가 상징성 있는 건물의 이름이 어떤 책을 하나를 계기로 근데 그 그 기사에서 봤는데 과학분류의 책이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오른 게 7년 만이래요 이 책이 이 책이 근데 지금은 내려와서 아까 말했던 것이 9위 오늘 기준으로 이제 연초에는 오늘 기준으로 연초에 1위를 했을 때 그쵸 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과학은 논쟁이다 명전대 진짜 정말 우리가 잘 읽었는데 그러니깐요 저희가 더 과학 분야를 많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과학 분류로 저희가 카테고리를 빼겠습니다 왜냐 저희가 과학 분야 책을 별로 안 읽었다는 지금 자체적인 평가 때문에 이 책이 소설이든 에세이든 분류되던 간에 저희는 과학으로 분류를 가미해 봅니다 마지막 13장은 사실 과학적인 내용밖에 없어 과학 책이지 이 정도면 어류가 아니래잖아 이게 무슨 소설이야 물고기가 어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책인데 이렇게 다 이제 논문이랑 주석이 엄청 많은데 주석이 그 어떤 책에 뒤지지 않을 만큼 주석이 많은 책이고 그래서 프로로그부터 13장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저 이슬이 그래도 나름대로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다양성, 다원주의, 다윈주의 정도로 이 책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내 우상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느끼는 반전 충분히 스릴 있게 보실 수도 있다 네 맞아요 그렇다 그리고 이 책이 과학 에세이인데 과학적인 이론 그리고 진리 이런 걸 추적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생각할 거리 메시지를 질문을 계속 담고 있어서 많은 장르가 혼재된 책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물론 정말 서사적인 측면은 지루할 수는 있는데 구성이나 장르는 신박한데? 이러면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에필로그에도 잠깐이지만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너와 나를 나누는 계급과 계층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자기 기망과 오만 그리고 그것을 방어적으로 기질을 발현했을 때 어디까지 집착이 고집될 수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었고 거의 뭐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하나의 분야를 파온 업적이 하나의 책으로 깡글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데뷔 스타조던 이 책을 보면 정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정도로 분노할 것 같은데 그렇겠죠 자기 저는 빠집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키 메시지는 앞에서 두 분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질서를 오히려 혼돈으로 받아들이고 그 혼돈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됐을 때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정말 다양한 의미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2장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거든 데이비드 스타조던을 통해서 룰루 밀러에게는 13장만 따로 떼놓고 봐도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아 이 책의 구성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까지 없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신선하죠 신선해 그래서 13장만 따로 그 얇은 시집처럼 냈어도 충분히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고 1부터 12장까지 내놔도 충분히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1부터 13을 묶어놨는데도 크게 그게 이질감이 없는 내용이라서 그리고 9장에서는 제인 스탠포드가 죽는 거를 아까 냠냠이 말한 것처럼 추리소설처럼 다뤘고 각 장마다 특색이 있게 그리고 1, 2, 3, 4, 5장은 전기에 가깝고 6장은 현상, 대지진을 다뤘던 소설같고 약간 긴박한 느낌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을 취하면서 사실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것도 현대 과학에서 이미 받아들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측면도 얻어갈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어류를 분류할 수 없다는 거 자체가 그게 정말이었다니 신기한 게 있어요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책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고 있는데 모임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의 의견은 물론 저희 모임이 또 전체를 대별할 수는 없지만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책을 읽어 나가는 데 굉장히 지루하다 특히 1부터 5장까지 버텨내는 데 힘들었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현재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런 책을 다 읽고 나서의 다양성 혹은 책의 구성이 신선하다고 얘기했지만 책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다양한 구성이 기존에 없던 방식 혹은 생소한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다가설 수도 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보신다면 그래도 좋을 것 같고 주변 사람 누군가가 6장부터 먼저 읽어봐라든가 1장부터 5장은 이런 방식이고 뒤에서는 이런 게 나와라고 좀 기뜸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책으로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기뜸을 들으셨으니까 재밌게 읽으시겠죠 죄송합니다 저 몹쓸 자신감에 제가 또 자의식 과잉 데이비드 같은 긍정적 착각 네 자 그래서 저희는 다음 책으로 더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배열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손 sprint 스멱 野 감사합니다.